준수가 개인 촬영을 할 때 저랑 재주경이 여기 옆에 보면 강이거든요. 강에서 제트스키 타고 막 놀았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, 진수경이 촬영을 했을 때, 제주경이 촬영을 했을 때, 제가 촬영을 했을 때, 그리고 제주경이 촬영을 했을 때, 그리고 제주경이 촬영을 했을 때,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, 그 장면이 없는 장면을 했을 때, 그리고,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제가 출고 싶을 때, 제가 집에 있는 장면이,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이 장면이 가능한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장면이?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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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 사진 보고 주시죠 아, 사이도 롯데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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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때도 이제 탄력 촬영 때 탄력 촬영 때 놀고 있을 때 그냥 준수랑 놀고 있을 때 사진 같아요 아, 이거好像是我们在拍 타이 리照片的时候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네, 이거 진짜 이렇게 찍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찍고 있는 거니까 아, 근데 저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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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근데 준수랑 이상하게 잘해 보니까 그니까 많이 못 가서 바로 보내 좋은 거고 그 사진을 찍고 사실은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근데 준수 진수 또는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그렇게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고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찍고 이거 그래서 그래서 세트로 돌아가면서 저걸 배우고 사진이 찍었다고 하셨어요. 아, 저거는 제가 중국에서 출연했을 때, 그리고 분석이 보내주셨을 때, 리우의 과정에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이 과정. 그리고 그 과정에서, 그리고 그 과정에서, 그리고 그 과정에서, 네, 저거 빨리 꺼주세요. 인프란서 올라올 것 같아요. 아, 그 과정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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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, 어떤 과정에서 확 dreams girls', 저는 이제 그랑 때, 또 어떤 과정을, 제가 문제집 failure, 내가 TIM을 채용 gilt, 니 빙지어, 하지만, 그리고 제가ình 해외와 같이 Isso fim 빙ule WHEN 제가, 아까 뭐가 있냐면, 셀카를 찍을 때, 여성분들이 잘 나오게 하려고 극도 잡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막 그러는 거는 약간 꼴 불견한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찍으려고 해도 순간 잘 찍으려고 막 각도를 적다가도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잘 안 찍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찍는 거 steering들도 좋고 그 상황에서 잘 찍으려고 하는 상황이 좋고